저희가 첫 번째 드릴 찬양 이름은요 스튜디아 라테네 오빠르자 띠에라는 찬양입니다 이거는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라는 찬양이고요 가사를 보면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위대하신 우리 주님 우리로 그 사람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고요 함께 박수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박수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박수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오 공 founders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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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